여러분들보다 조금 한 발자국턴 빨리 걸은 사람으로서 꿀팁이라기보다도 좀 놀란 게 있는 게. 그런데 이 개똥싸. 네? 개똥. 개똥이요? 개똥싸요? 개똥. 개똥싸. 개똥싸? 개똥싸. 개똥싸, 개똥싸. 네. 개똥같이 웬만한 데에 갖다 붙이면 이 말이 되는 거야. 갯이 받다, 산다, 갖다달라, 아프다, 추워진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갯이 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서 호텔방에 있을 때. 여기 타월이 없는데 이거 물 좀 더 갖다 줘 물 없어 물 없으니까 못 시켜요 그러면 그냥 항상 갯을 써 그러니까 보통 쿠즈 갯 미 나한테 워터 그러니까 쿠즈 갯 미 썸 워터 그냥 이거면 다 통일이야 쿠즈 갯 미 썸 타월 쿠즈 갯 미 쿠즈 갯 나한테 미 오케이 그러면 오더 안 써도 돼요? 오더는 주문하는 거잖아 이거 오더 해도 돼? 나는 사실 그전에는 전부다 워터 플레이스 워터 플레이스 안 되는 것도 다 되니까 다 통할게 다 통했는데 이거 듣기만 했어 그들 0번 쿠즈 갯 0번으로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쿠즈 갯 쿠즈 갯 브링 이런 것보다 갯이 엄청 많이 써 진짜 예스 갯 갯 갯이 진짜 꽃이 있다 지금은 1년 배우셨잖아요 혼자 만약에 미국에 딱 여기서 공항부터 가서 뭐 다 예약하고 놀고 내가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니 그거는 브라보, 아니. 그걸 누나가 못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 희망이 생기니까? 네, 자신감이다. 그치요?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. 답답하잖아, 사람이 말 못 하는 게 어디 가서 맘부터 한 번 바보야, 진짜. 정말 내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얼마나 그게, 진짜. 근데 이거 안 시작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. 정말 막 이런 거는 내 인생이 완전 보너스야. 멋있다. 아우라가 있네요, 아우라가. 멋있네요.